소리는 좀 조용히 하면서 만사형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알아서 흔히 만사가 형통. 영의 역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보여주는 것이네. 혼의 역할은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 빠르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네. 육의 역할은 선택한 것을 행동하는 것. 결정은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한다니. 전도제는 혼이 몸에 치우쳐 살던 삶을 영적으로 이동하여 관점을 바꾸게 하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다. 아스파릿 삶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지구는 영원히 평화와 행복과 풍류를 누리는 모든 별의 번복이 되는 행성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목숨 바쳐서 해냅시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